이번엔 마나모네 나펠 마나모네가 효율이 좋아서 요즘에 한 번씩 실험해보고 있는 거고 보고서 괜찮으면 한 번씩 해봐도 되겠지만 어 내 취향이 안 맞을 것 같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요? 얘네 둘 다 뭐하냐 아니 너네 뭐 티머야? 나 말팔 때가 티머인 줄 알았네 말팔 때 Q는 왜 안 쓰는 거야? 아니 아 근데 이게 마나모네 아펠리오스가 해외에 프로게이머분이 하시는 분도 있고 보긴 봤는데 이게 아펠리오스가 마나모네 나오기 전에 더 세야 되는데 근데 나오면 당연히 그때보다 세겠지? 후반 갈 때는? 근데 내가 보기엔 아펠리오스가 그 초반에 센 타이밍을 마나모네가 잡아먹어가지고 아펠리오스가 안 간다 이런 게 많긴 한데 후반에 보면 무조건 마나모네 아펠리오스가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요즘 나쁘지 않은 게 어차피 초반에 세지 않아가지고 아펠리오스가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해 한번 해보자고요 너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요번에 버프를 먹긴 먹지만 버프를 먹는 게 뭐냐 성장공격력이 0.4 올라간대 여러분 하하 뭐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올라간다니까 아펠리오스가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 아펠리오스 제가 기초강의 찍어놓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우 제라스 말파이도 서폿이라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든 안 좋을 것 같아 아 좀 아쉽네 아 둘 다 못 걸 거예요 아 이거 마나모네 아펠리오 할 때 이거 첫 번째 기한 때 여는 사면 안 되는데 마나모네 단점이 진짜 탁 하나 있어 이게 여는 먼저 사면 안 돼 이즈빼고는 여는 먼저 사면 안 돼 마나모네는 진짜로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단점이 진짜 그거예요 이런 부분 애매하고 치명타가 없다 초반에? 아 너무 옵니다 아 너무 옵니다 아이씨 말파이트를 오면 당해야 되는데 왔나본데 아 몰라 오면 뒤져 그냥 아깝다 형 W Q 나이스 다음 집 갈 때 빨리 사오자 집을 빨리 갑시다 이게 이게 마나모네 스택이 빨리 안 쌓이는 캐릭터들은 집을 빨리빨리 가서 마나모네 빨리 뛰어야 되거든 아 방금 라인이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안 나가면 영원히 못 먹어서 이게 차라리 나가서 이렇게 변수만등이라서 지금 안 죽는 게 제일 좋지 방금은 근데 영원히 미니언을 먹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남의 콩을 건드려 아 남의 밥을 건드려 강아지도 안 건든다는데 아니 내 강아지도 안 건든다 말이야 어 이게 안 맞았어? 그거? 나이스 10평 Q 나이스 갱질렀으니까 봐준다 와 제라스 너무 귀찮아 제라스는 무빙을 진짜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제라스를 계속 봐야지 제라스 쿨도 짧아 저기 심지어 이래서 옆에 있는 서포터가 도움을 안 주면 할 게 없지만 넌 뒤졌다 이놈 하하 누가 앞비전하래 왜 이렇게 마이파이트가 만만하냐? 만만하긴 하겠지 내가 봐도 만만해 어이 플레이빙 아 에이 아 아 초반에는 마나머네가 좋은게 어차피 데미지 차이가 무대.. 앞에는 처음에 무대가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좋긴하다 다음 땐 막 무대가는게 아니라 무난 갑니다 여러분 무대가면 공석이 너무 느려서 말파이드 서포터가 근데 진짜 쓸모없다가 한 번 좋은 점이 딱 한 번 있다? 언젠줄 알아? 딱 6렙 타이밍 그때가 제일 좋긴 해 저거 이블링 근데 저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기 숨어있어야 되는데 저기 부시에 숨어있다가 가야돼 이블링 진짜 이사하게 하는 놈들은 잘하는 놈들은 여기 숨어있어 그래서 라인 복귀하자마자 바로 죽어 그렇게 당해본 적이 많은데 진짜 짜증나 말포터가 진짜 초반만 버티면 돼 초반이 너무 쓰레기라 할게 없긴 한데 얘 근데 템에 쏠나리 갔어 얘 진짜 아저씨인가? 아저씨분들이 말파이트 하면서 저렇게 탱글하거든 이게 어린애들은 말파이트로 딜간단 말이야 뭔지 알지? 근데 아저씨들은 사람이 착해 뭔지 알지? 이게 어린애들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또 징득하게 또 탱가가지고 버티는 느낌인가? 아저씨 같은데? 이 쏠나리 먼저 가는 서포터는 너 처음 보냐? 아저씨들이 또 마음은 열어가지고 착혀 내가 먹어도 좋긴 하네 아 비전 빠졌는데 그렇게 나대면 안 되죠 근데 비전 쿨이 초반에 28초라서 그렇게 나대면 안 돼요 다 대지 마라 나 아펠리우스야 나 아펠리우스야 나 아펠리우스야 나 아펠리우스야 형님 쏠나리 있지 않으십니까? 형님 쏠나리우 아니 쏠나리 다 막고 계시면 어떡해 진짜 아저씨인가 보네 야 이블리났다잉? 야 이블리났다잉? 야 이블리났다잉? 아펠은 1코어까지 버티거나 아니 BF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마나모네로 따지면 곡괭에만 나오도 나쁘지 않지? 아직까지는 마나모네의 장점을 모르겠지만 템이 좀 빨리 나오고 AD가 좀 빨리 올라갔다는 느낌? 지금 AD 몇 올라갔냐? 74 올라갔어요? 74? 74면 무안의 대검이랑 비슷합니다 무안의 대검이 80이거든요 2400원에 지금 74 올라간 거예요? 치명타만 없지 어찌보면 템 진짜 마나모네가 무대보다 1000원 쌉니다 다만 치명타가 지금 원래 같으면 지금 50% 정도는 되는데 치명타가 없는 점 아직 오리아나 공 조심하시고 말평 박든지 오리아나 조심하시고 아 오리아나 공날라 오리아나 빨려들어오는데 공 쓰시면 돼요 빨려들어올 때 빨려들어오진 않아가지고 근데 좋은거는 룬안 빨리 나와서 좀 변수 있긴 하겠다 근데 룬안이 앞에 쪽이 너포가 먹어서 마나모네 핵심은 항상 말하지만 마나모네를 좀 빨리 띄우셔야 돼요 돈 모아놨다가 집까지 마시고 무조건 마나모네 빨리 띄운 느낌으로 스택 쌓기 엄청 힘들어요 엄청 이 판에 무라마나 금방 나올 때 마나모네 금방 뽑아서 21분? 이쯤에 완성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 다음에 마나모네가 그래도 말리면 후반 도모하기 좋을 것 같아요 후반에 좀 도모한다? 마나모네가 뜨기 전에 말렸으면 답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마나모네가 뜬 시점에 만약에 말리면 복구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와 너 깝치는 거야? 와 나... 아 근데 궁 못 맞췄으면 졌을... 아니 궁 못 맞췄어도 힐 때문에 살긴 할게 아 이거 포탑 있으면 좀 더 낮을 건데 이거를 제가 보기엔 얘가 여기 있죠 이쪽에 깔면 옵니다 이걸 아나? 가가지고 맛있게 먹기만 해 진짜 이거 먹으면 나 살 줄 할 거야 뭐가 됐든 간에 마나모네가 가면 코어템이 확실히 한 천원 이상 빨리 뜨니까 스읍... 야 이렐만 조심하네 내가 보기엔 이거 한타 잘못하면 이렐한테 다 쓸리겠다 이렐 6-0-0이 템이 두개였나 보는데 내가 지금 1대1 지거든 이렐한테 부라가 아니라 이렐이 개쎄요 캐릭터 어? 괜찮은데? 말파형 궁 잠깐만 봉각이 안나와 안나와 이렐... 이렐 리플 쓰는거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뭔가 센데? 마나모네 떠서 그런가? 원래 센 궁 얘 방어력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막 되네 아까 미스포츠는 공격력 플러스 47위였는데 얘 왜 48위야? 아펠 자체가 기본 마나 통이 넓어서 그런가? 이게...이게 마나모네랑 이긴거야 아니면 이게 마나모네가 아니라 정수였으면 졌어 아니 정수래 유령모이면 졌으려나? 모르겠다 나는 근데 이 마나모네를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마나모네가 쎄가지고 마나모네 데미지가 이게 절단검이랑 같이 쓰니까 좀 쎈 거 같은데 근데 유령모이였으면 데미지가 쎄을 거 같은데 원래 지금 마나모네 빼면 어차피 유령모이 하나 나온 거라고 근데 아펠이 안 써 안 써 근데 한 번씩은 써 뭐 룰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 프로게이머들 한 번씩 써 그때가 언제냐면 이즈리엘같이 라인전 약한 애들 나왔어 약한 애들이랑 반반파밍해서 크면 아펠도 좋아 아니 아펠이 안 좋아진 게 안 좋아진 게 뭐냐면 라인전이 약해졌고 두 번째로는 조합을 많이 타 이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처럼 쉽게 쓸 수가 없어 좀 어느 정도 쉬었다면 지금은 좀 빡세 근데 예를 들어 전에는 효율성이 100이 최대치면 한 30만 써도 쎈는데 지금은 거의 90에서 100을 써야 할 수 있어 쎄다 얘들아 그니까 좀 숙련도가 더 많이 올라갔어 전에는 그냥 뭐 아펠로 포탄만 깔고 가만히 딜하면 이기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마나모네 가면 좀 풀템이 빨리 나와 와 와 근데 마나모네 개 세다 뭐지 개 세 와 왜 이렇게 세 아 이거 잘 꺼져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마나모네가 존나 센데 아 마나모네 세다 내가 본캐하면 이템은 계속 가진 않을 건데 어떨 때 갈 거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기간에 마나모네 바로 나오면 갈 거고 두 번째 기간에도 마나모네 나오면 갈 거야 근데 아니면 안 갈 거 같아 예를 들면 내가 곡괭이를 샀는데 세 번째 기간까지 마나모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거기서 그냥 무한의 대금으로 바로 꺾어도 된다 생각해 그냥 유동적이게 그냥 한번 가봐도 되지만 이게 보편화돼서 일반화되는 아이템이 아니라고 그냥 가볼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